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정신 어질어질한 법자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.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법무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사기쳐서 남들 등쳐먹다가 감방에 들어간 여자가 아우 여기 밥맛 완전 썩었어 라며 막 징징거리다가 개쌍욕 처먹고 매장을 당했어요. 원지 감옥에 가실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. 저 경험자에요. 그지같아요. 저는 지난날 사기로 수도권에서 좀 빡세게 잡는 그런 곳에 들어가 1년 6개월 살다 나왔습니다. 징역살이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닌게 고통이고 힘들어요. 우선 여름 이때 완전 찜통 그 자체인데 겨우 선풍기 한두대로 여러 명이 뱉어야 하고요. 또 반대로 겨울에는 오지게 찬물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기름기 같은 거 당연히 잘 씻기지도 않습니다. 진짜 고통이야. 그리고 밥 이거요. 막 인터넷 같은데 보면 되게 잘 나오네 어쩌네 하는데요.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. 이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. 물론 메뉴만 봤을 땐 괜찮아 보이는 게 맞아요. 맞는데 실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. 우선 쌀 색이 그냥 누렇고 상태 진짜 안 좋고요. 당연히 맛도 그지같죠. 또 국도 저염식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맹탕이에요. 맞대가리 하나 없어. 또 입수할 때 똥꼬까지 다 검사를 하고요. 안으로 들어가면 생필품들 이것저것 막 주는데 품질 진짜 정말 상상 이상으로 안 좋아요.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. 교도소 안에 있는 수용자들이 추력으로 만든 거 안에서 일하는 만들고 하는 그런 게 있나봐요. 이런 것들이 주로 지급되는데 팬티의 경우 나중에 막 여기저기 다 찢어지고 구멍나고 그러고요. 수건은 그 뭐라고 하지? 그냥 수세미 같은 급으로 거칠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생리대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해주긴 하는데 혹시 좀 부족하면 이거 본인이 돈 주고 샀어야 돼요. 브레지어는 아예 주지도 않고요. 이거 역시 돈 주고 샀어야 됩니다. 신발은 무슨 고무신 같은 걸 하나 주는데 뭐 이거는 자기가 원했을 경우 끊임은 운동화를 사가지고 신을 수는 있어요. 여기는 진짜 돈 영치금이라 그러죠. 이거 없으면 사람이 못 사는 곳입니다. 그래서 추력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걸 하면 달에 대략 한 20만원 내외로 벌 수 있게 돼요. 일반 계좌로 입금해가지고 해주고 출소할 때 수령하는 게 원칙인데 뭐 본인이 원하고 필요하면 영치금 계좌로 바꿀 수는 있어요. 근데 저는 출소하면서 한꺼번에 받았어요. 그리고 또 이런 걸 본인이 뭐 사고 싶을 때 막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때가 있거든요. 신청서를 써가지고 다 같이 동시에 수령을 하는 구조인데 사실 이게 뭐야 막 되게 불편하고 그런 건데도 여기 옥사리에 워낙 아무런 낙이 없다 보니까 다들 이런 걸 엄청 좋아해요. 이렇게라도 해서 쇼핑 기분을 내는 건데 저는 영치금이 없어가지고 브리지어도 남들이 주는 것만 쓰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. 여기서 저 같은 사람들을 법자라고 부릅니다. 아무것도 없는 법무부 자식이라고 죄수복은 여자 미결의 경우 연두색이고 여자 귀결은 청록색인데 이거 다 준 거고요. 남들이 쓰던 걸 빨아서 주는 거예요. 그래도 뭐 미결의 경우에 하늘색 새 옷을 사 입을 수는 있습니다. 여기 아래서의 생활은 정말 많이 엄격해요. TV도 딱 한 대 입고 뉴스만 실시간으로 틀어주고 그 외에 나머지는 편집해가지고 나중에 따로 보여주고 그래요. 운동시간이 바깥 공기를 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하루 중에서 제일 좋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고 다들 그만큼 좋아해요. 근데 고치소에는 이런 것마저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운동시간에 밖에 아니라 실내에 있고 막 그러기도 해요. 또 낮에 잠을 잔다든지 아니 그냥 살짝 눕기만 해도 바로 교도관들 불우용 떨어지고 자유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게다가 이런 규정을 어기면 스티커를 받는데요. 이 스티커 3장이면 바로 증발방이란 곳으로 들어가거든요. 근데 이 증발방은 말 그대로 교도소 안에 있는 또 다른 교도소라서 뭐 저도 그랬지만 정말 모두가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곳입니다. 오히려 일반 독방은 인기가 많아요. 아침마다 남자들 군대에 있을 때 하는 점호 있죠. 그런 걸 하는데 이때 조금만 늦게 나가거나 그러면 그 즉시 교도관한테 혼나고 탈탈 털리고요. 그래도 뭐 저는 그나마 강력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 사기라서 또 나이도 되게 어린 편이다 보니까 같은 방 언니들이 이쁘다고 잘해주고 그래서 나름 편하게 있었지만 다른 강력반이나 남자 사동은 엄청 엄하고 무섭다고 하더라고요. 물론 그래봤자 어차피 너도 죄를 짓고 들어간 건데 이 정도도 과부는 대접받은 거 아니야? 이렇게 말을 하면 저도 딱히 할 말은 없어요. 없는데 아무튼 그래요.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인간적인 정도 있어서 뭐 편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또 교도관도 마찬가지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좋은 분들도 여럿 있거든요. 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도 있어요. 뭐 그랬는데 저는요 이제 다시 또 가라 그러면 절대 다시는 못 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뭐 교도소 짤 같은 거 올리고 호텔이네 밥이 잘 나오네 이렇게 등등등 이런 걸 많이 올리고 그러는데 이런 걸 보고 나도 한번 가볼까?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절대 착각이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냥 밖에서 바르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. 교도소는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이고 진짜 힘든 곳이거든요. 댓글 1번 뭐? 사기를 차가지고 감방을 쳐들어갔다고? 거기다 1년 반씩이나 살았다고? 야 이거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이거? 생리대 다리 한 번씩 지급해 주긴 하는데 혹시 부족하면 본인이 돈 주고 샀어야 돼요. 브래지어를 아예 주지도 않고요. 이지랄 아니 그럼 당연히 지 돈 주고 사야지 장난하냐? 왜? 왜 그걸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 게 당연한 듯 씨부려 샀는 거지? 미친 거야? 여기 밖에 사회에서도 다 자기 돈으로 사는 거야 그건 아니 뭐 어디 동사무소에서 배급받는 건 줄 알아? 이거 이거 이거? 사상이 일반적이지 않은 걸 보니까 뭐 교도소로 갈만 했네. 죄명이 사기야? 실형을 살았다. 1년 반이나 도대체 뭔 짓을 어떻게 한 거야? 웃긴 게 교도소 다녀온 것들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그래. 지가 했던 짓거리들은 되게 작게 써놓고 아예 안 쓰거나 또 교도소에서 힘든 거 이런 것들은 오지게 길게 디테일하게 쓴다니까? 나 힘들었다고? 야 나한테 사기당한 그 피해자들은 지금 어떻게들 지내냐? 조금이라도 사기 피해 복구가 되냐? 아니지? 그래 놓고 지는 교도소까지 다녀왔으니까 나는 이제 제값 치렀어.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. 이거 공감하죠. 3번 사기로 실형을 살았다면 액수도 엄청나겠지만 그 이전에 재범을 했다든 등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. 이런 거구만? 그렇게 남들 눈에 피눈물 쏙 남들 눈에 피눈물 쏙 빼놓고 들어간 주제에 삼시 새끼 밥 챙겨줘가며 최소한 인간으로 대운을 받았으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는 거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? 인간이라면? 이게 지금 감히 어디서 품질 타령이야? 그지 같은 게 내 가족 중에 징역살이를 했던 사람이 한 번 있어가지고 한 번씩 면회를 갔는데 갈 때마다 나 진심으로 죽고 싶었어. 고작 저런 인간이 내 가족이라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맨날 뭐가 힘들고 뭐가 짜증이 난다 이런 소리 해대는데 이거 보면서 나는 속으로 울었거든.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게 너무나 아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. 겨우 이런 미친 꼴이나 보자고 내가 여길 왔나 싶은 게 너무 분해서 아마 그때 가림막 없었으면 무슨 짓을 해줄지도 몰라요. 그래도 지금은 출소해가지고 죄를 안 짓고 성실하게 살긴 하는데 그때 기억이 우리 가족들한테 너무 큰 상처로 남아있다고. 그랬는데 이 글 보니까 또 그때 그 역겨움이 올라오네? 아이씨 미친 나랑 똑같네요. 심지어 우리 엄마는 이때 탄원서 들고 전전긍긍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요. 그런데 정작 죄를 지은 애비라는 인간은 감방 안에서 푹 퍼져가지고 뭐 알았어 구해주겠지 뭐 이지랴 살만 피둥피둥 찌고 그러다 나중에 나와가지고는 지만 지 혼자만 세상 고생한 것처럼 막 시부름거리고 이때 진짜 진심으로 죽이고 싶더라고. 내가 이 인간 대신 피해자 병원도 갔었는데 이때 하늘에 맹세를 했어요. 나는 내 자식과 내 남편에게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. 하루하루 똑바로 살아야지. 맨날 수 쳐먹고 음주운전 습관처럼 하더니 결국 사람을 치더라고. 벌금만 수천만원에 합의금도 오지게 깨지고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. 여하튼 지금은 그냥 완전 남처럼 지내는 중입니다. 인간으로 안 보니까요. 얘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. 들어가긴 뭘 들어가.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. 이런 꿀팁들 우리한테는 물론 필요가 없지만 쓴이는 잘 기억해두세요. 어차피 나중에 또 들어갈 테니까 어린 나이에 빨간 줄 찍 끄여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것도 뻔하고 그러다보면 손쉬운 돈벌이가 또 생각날 거예요. 끼리끼리라. 네 주변 사람들도 다 비슷할 거고 여하튼 조만간 또 들어갈 테니까 준비나 단단히 해두세요. 얘가 진짜 미친 건가? 아니 누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이런 글을 써? 아니 그 이전에 남한테 사기칠 생각도 안 해 우리는.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고 있는 거야. 어처구니가 없네. 끌 끌 끌 끌. 이런 망할 내가 내 세금으로 오지게 잘 처먹고 잘 지내다 나왔네? 썩을. 저기요. 사회에서는 원래 다 돈 주고 사입고 쓰고 합니다. 아니 공짜로 입고 쓰고 먹어놓고 웬 불평불만이 이렇게 많아요? 피해자들 피해 피해자들 피해 회복은 좀 해주고 이런 걸 쓰고 있는 겁니까? 야 누가 보면 유럽여행 후기라도 되는 줄 알겠네. 님들 유럽 완전 쿨이니까 절대 오지 마세요. 딱 이런 느낌이네. 끌 끌 끌 기가 찬다 정말. 야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? 그럼 너는 거기가 니네 집인 줄 알았어요? 당연히 모든 게 힘들겠죠. 그렇게 되라고 가두는 거고요. 편하고 음식 잘 나오고 자유시간만 안고 교도관들이 뭐라 해도 무시해도 되면 그게 뭐 어디 감옥이야? 그냥 집이지. 하긴 전청권 같은 애도 감방 힘들다고 기자들한테 울고 불고 편지 쓰고 별 염병을 다 떨더라. 아까 댓글에도 나왔죠. 감옥에 다녀왔으니까 나는 죄값을 치렀다 이렇게 생각한다고. 저도 공감을 하는 게 그런 게 되게 많고 그거는 그냥 자기가 한 짓에 대한 최소한의 벌을 받은 거지 책임을 진 게 아니거든요. 착각을 해. 있으니도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지금 보면 피해자들한테 미안한 마음에 대한 그런 내용이 한 줄도 없습니다. 그냥 자기가 사기를 쳐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았고 얼마나 힘들었다. 이 말만 있지. 물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진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. 피해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. 어떻게 하겠습니다.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. 그냥 자기 힘든 것만 있는 거예요.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글이 그렇게 보여요. 뭐 색안경 끼지 말아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안 낄 수가 있습니까? 죄를 지었는데. 그렇죠? 아무튼 그래요. 어쨌든 살다 나왔다니까 지금부터라도 인간답게 똑바로 살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